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로 저의 1년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텐데요. 먼저 저를 보러 클릭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 온 지 1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드리고 싶었던 모든 내용물들 다 깔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개강이 다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 커리큘럼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다 1등급 만들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고 잘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신 만점 처방전인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교과서들이 좀 더 많이 깔렸죠. 뭐 아직도 여전히 여러 제가 촬영하지 못한 출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차차 촬영을 해나갈 것이고 일단 요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판사랑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과서 처방전 강좌의 특징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복습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적어도 한 강의당 저의 강의를 한번 듣잖아요. 사회 복습이 돼요. 사회 학습 사회 학습. 그래서 먼저 본문 배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본문 슬라이드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슬라이드에 대한 복습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지문 총복 수입이라고 하면 이제 본문 1이 끝날 때마다 또 본문 2가 끝날 때마다 보통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 1부터 본문 5까지 있잖아 보통은. 그쵸? 이 단락 끝날 때마다도 복습해드리고 그리고 본문 1, 본문 2, 본문 3 가까이 끝날 때도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법 퀴즈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은 적어도 3회 그리고 학습 자체는 적어도 4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강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러닝타임이 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회 학습이 적어도 된다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아니죠. 무조건 이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투자해주시는 시간 절대로 헛되이지 않도록 수업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수업도 강의 촬영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내듯이 할 거거든요. 지금껏 그래 왔고. 저 믿어주시면 진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가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내신에 학평도 나오잖아요. 3월, 6월, 9월, 11월 학평을 보실 텐데 물론 지형반은 조금씩 다릅니다. 369, 11월 다 보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3월이랑 11월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여튼 하지만 369, 11월 학평 내용물들은 대부분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학교에서 꼭 시험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평의 지문들은 대부분 출제가 돼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아 우리 학교는 학평 안 봤는데 이게 들어간대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평이 끝날 때마다 그때부터 바로 해설강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평 변형 강의 들어갑니다. 오케이? 학평 변형 처방전이라고 해서.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학평 분석. 분석을 정말 깔끔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정밀하고 깔끔하게. 6강 동안에 합니다. 6강. 6강 구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정말 영어가 약합니다. 라는 친구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변형 포인트들 당연히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전 질문을 다 합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단 한 문항도 빠지지 않고 다 해드릴 거예요. 다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선생님 저희 학교는 뭐 도표 안 들어간 학교가 많고 뭐 또는 뭐 장문 안 들어간 학교가 많은데 선생님 저희 학교는 도표도 들어간대요. 막 실용문도 들어간대요. 장문도 들어간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하나하나까지 다 위해서 전부를 다 찍을 겁니다. 모든 질문 모든 문항 다 분석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다 6강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평 변형 처방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내신의 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기초력 처방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학기 때 뭐 학평 보시잖아요. 보통은 이제 3월, 11월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학평이 왜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지 자기 영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뭐 내신이야 이제 성실도를 판단하는 문제고 학평이 진짜로 자기가 영어력이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잘 보면 당연히 좋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신에 나올 거니까 일단 잘 봐 놓는 게 좋죠. 그쵸? 내신은 어차피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학평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강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학평을 이 직전에 이렇게 확 살짝 원포인트 레슨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판에 10점 올리기 이런 걸 목표로 제가 강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전에, 6월 전에, 9월 전에, 11월 전에 제가 학평 대비 처방전을 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거다. 그럼 뭐 고1, 3월 달에 처음 학평 보니까 학평 어떻게 해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형 분석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이런 유형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풀어봐라. 그 다음에 6월이면 이제 느낌을 알잖아 이제. 학평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어려운 어떤 지문들. 특히 이제 뭐 빈칸을 주로 다뤄본다라든지 9월 때는 순서배열 문장 삽입을 주로 다뤄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해서 드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학평 대비 처방전이 저는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의 시그니처 강자들인데 네. 여러분들의 집중, 강력, 추천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영어역을 그야말로 뿜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거든요. 재보세요. 일단 힐링 표현 강좌가 이번에 처음으로 깔렸죠. 하루 15분 스타트업, 빌드업 이런 강좌인데 보시면 뭐 단어 수거를 하루 15분 동안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20일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초 심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단어장 외우는 거랑은 다른 강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이 단어 뜻 아는데 이 문장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거. 다이어. 여러분들 아는 뜻으로 나온 게 아니야. 다른 뜻으로 나왔어. 그런 다이어들. 중요 다이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선생님 저 분명히 단어도 알고 해석력도 되는 것 같고 문법도 알고 있는데도 이 문장 해석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수거나 관용 표현에서 막힌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다뤄드린 강좌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진짜 어렵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휘력을 갖춘 학생들이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여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 받으실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실린 대부분의 예문들. 90% 이상이 수능 기출 예문이에요. 제가 출처도 다 달아놔요. 어디 기출, 어디 기출, 어디 기출, 몇 년도 기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도움 받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력 충전해서 문법과 독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일단 힐링영어 한 번에 구원회 강좌죠. 구원회 강좌. 이게 해인 거 아시죠? 해. 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어법 그리고 기본 해석법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오케이? 이거를 9일 15시간으로 끝낸 다음에 바로 이제 후수 강좌로 힐링 어법, 수능 기출로 정복, 나이스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얘가 나이스예요. 왜냐하면 4가 나거든. 그다음에 0, 1. 이게 2거든. 그다음에 이제 6.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스예요. 왜? 나이스. 됐죠? 6입니다. 어때요? 참 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기출로 정복 나이스 강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수능 어법에 맞춘 심화 과정 그리고 해석까지도 제가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에서는 수능 어법 문제 중에서 최근 10개년간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드릴 거고 그러면서 주요 구문이나 주요 해석 같은 거 다 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 10개념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수능 중에서도 어법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너무 중복되는 건 제외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다뤄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법과 독해 적어도 어법은 이 두 강좌만으로 완벽하게 끝나고요. 수능 어법까지 완벽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더하면 여러분들 독해까지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강의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수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1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제가요 여러분들 옆에 서서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제가 진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저 아시잖아요 특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